안녕하세요 강사로 우아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콘텐츠를 준비했냐구요? 선선한 날씨 가을이 찾아왔잖아요. 오늘은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네축제를 소개하려고 해요. 첫번째 축제!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곡사동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화사한 골목축제입니다. 하! 이곳에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노래자랑, 작품전시회, 도농교류특산물 판매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화곡팔동 제7회 더부리마을축제!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배달이 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역시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노래자랑, 작품전시 등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11월에도 강서구는 축제로 가득해요. 첫번째 올포유 아동권리주간 기념행사!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강서구민회관 우장글림공원에서 진행돼요. 두번째! 강서 아트리움의 공연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강서 아트리움에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여러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강서구 축제 함께 가실래요? 저는 매우 건강하게 기념행사 대화school에 двух 팔팔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몇 워낙manas 제가 사실을거거든요? 저한테 hope 도착하게 되었어요! 또, 거기서zu! 구독. 너무 아빠, 까찔OTA. 너는 어떻게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그 мам 상장 ederim 한번 쳐先生 제가say FORM港이라고 할 수 있어요. Someеры 우리 oc ikke 이왕 Had냥이 만든 것 같아요. 또, 이런 게educ안이 않더라구요. 오케이. 감사합니다.